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한목소리로 합독 하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네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러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수모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장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전체는 할 수 없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 말씀 가지고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53절에도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단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기쁘고 설레이고 늘 하루하루가 새로워야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좋은 계획이 있거나 또 좋은 집을 가게 되면 하루하루가 기대 설레이잖아요 좋은 집에 살다가 좀 안 좋은 집을 가게 되면 가기 싫지만 작은 집에서 힘들게 살다가 평생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장면하면 기다려지고 설레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단어 천국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부터도 우리는 늙어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사실 이 땅보다는 더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구서 4장 심주의 18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표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표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새로워야 됩니다 천국도 빨리 새로워져야 되는데 정말 가기 싫잖아요 아니구나 나는 가기 싫잖아요 안 기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늘 기뻐해야 되는데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을 때에도 있습니다 예수 처음이 될 때하고 달리 그런데 이제 불교적인 용어지만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 또 슬픔과 즐거움 노여움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 화의 화 분하고 섭섭하여서 화가 치미는 감정 저도 가끔 그런 편을 쓰는데 열받는다 화가 나서 열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화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애 슬프다 이것도 다 치유받아야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갈등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도 보면 상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이 갈등이 많을까 마음이 왜 이렇게 슬플까 그런데 분명히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해피하거든요 해피하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해피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해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빌리포스 4장 6절 7절에 보면 분명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기질이든 간에 내가 우울 기질이든 어떤 외향적이든 내양적이든 어떤 관계에 관계없이 분명히 성경에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너희 속에 평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교차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이 평안이 행복이 더 깃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갈등으로 번민으로 희로애락 중에 과거의 상처에 계속 메어 있는 그것은 온당치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근심되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요즘 저는 가끔 일어나면 아침에 찬양이 울러나와요 복음상가 중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그런 찬양들 있죠 그날 그때 그곳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찬양 있죠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나가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면 사제의 은청과 사제의 은청이 임하고 정제와 송사가 무너집니다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면 완전 해방과 누림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말 기쁘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치열하게 전쟁하고 나면 치열하게 여기서 하다가 집에 가서는 힘들다고 안 되거든요 사육도 마찬가지예요 사육도 사육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도 쉬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죠 전에는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그리스를 바라볼 때 기쁘다 그리스를 바라볼 때 그림자만 봐도 기쁘다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리라 몇 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오실메시아 구원자 우상성겨졌던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독자 이삭을 들을 만큼 인간의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믿었는데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뻤습니다 가끔 우리 이산가족이라는 걸 보면 결혼도 안 했어 요즘 그런 시대는 없겠죠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할 거라고 약속해놨는데 전쟁이 터져갔는데 당연히 결혼해도 전쟁이 일어나서 헤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장가 듣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할 거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바보처럼 그분만 기다리다가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가 아닌데도 아브라함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만 믿었는데도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어처구름 없는 유대인들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안 믿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세요 요한봉 8장 39절에다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한봉 8장 3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였냐 오실 나이에 대해서 십자가와 번제열 어린양과 대석의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뭐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0절에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오지도 않았지만 나를 기념하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렸는데도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참된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부약시대는 그냥 복음만 믿었잖아요 다이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4등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4등전 2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육체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 언약을 바라보고만 기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기쁨을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당연히 여러분 다 알잖아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때는 바라만 봤어요 지금은 여러분 저를 보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내 안에 지금 여기 계신 겁니다 사보검사에는 오셨고 그냥 예수님이 정말 육실의 모양으로 오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세 2장 10절에 바울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 저는 요즘 가끔 이게 목상이 되어지면 참 모르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기쁨이 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2사의 53장 6절 말씀처럼 전용수의 모든 죄악을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전가시켰다는 걸 이걸 대신 전가시켰다는 걸 속죄하셨구나 나를 성량 지불했구나 갑을 지불했구나 저주를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그게 사단 배성설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초창기 때 사단의 일 마귀가 도모했던 하나님 떠나 불신한 가운데 저주 아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도록 만들었던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복음으로 믿어지니까 아 그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안 믿거든요 여러분 다 믿잖아 100% 믿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내 안에 아브라함은 오실 것이라고만 바라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실제 오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모네 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 명절이 기다려지잖아요 형들이 제가 막내니까 형들이 서울에서 시골 오잖아요 그럼 뭐 심지어 몇 개월 아니면 한 달 전에 뭐 이모네 집에서 자라니까 외롭잖아요 한 달 기다리는 거예요 설날 추석날을 우리 어렸을 때는 강원도 속초 고성 쪽인데 비포장도 그러거든요 오지도 않았는데 홀콜 기다리고 이제 한 일주일 남으면 막 그냥 오늘 날짜도 아닌데 기다려요 차 버스 시골 버스 기다려 실제 이제 오는 날 있잖아요 차에서 내렸어 그러면 다가서 형 눈 안 그려야 되잖아요 도망가가지고 문 닫아버려 아니 왔으면 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 닫아놓고 도망가버려 나니까 그런 분은 어디에 있는 사실은 우리는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늘 고백하는 것처럼 성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잖아요 분명히 관련된 이자님 자리는 나는 죽었다 내 모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저주를 해결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살아가는 거라 그럴 때는 다 안겨야 돼요 믿습니다 들어오세요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참된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깊이 있게 안 들어가 보면요 저는 지역에서 많이 보잖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하모십사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하모십사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날이란 말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요하모십사 20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어지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믿지만 믿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봉 심지주장에 말한 것처럼 선제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우리 근본 문제 해결하신 것을 마음으로 충분히 믿으면 마음으로 충분히 물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마음으로 충분히 믿고 누리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와 해방과 누림과 치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힐링입니다 힐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실제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평상시에 복음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할 게 복음 편지가 있어요 어디 가서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 편지를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좀 하고 뭐 그 다음에 기초훈련반 어디 가야 되니까 또 뭐 4강을 수요일 날 이렇게 2강 목요일 날 2강 녹화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오전에 이렇게 내내 쫙 준비하는데 복음 편지 같은 거 그러잖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가 왜 나는 확신이 없는가 뭐 그런 거 준비하는데 진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시구나 아우 계시네 그러다가 다른 생각 조금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서 또 따른다니까 순간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기뻐하는가 이미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은 근본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 안에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왜냐하면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비밀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신 참된 축복이 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미타임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주 말씀을 드리면서도 선으로 악을 위는 지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서미타임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남이 체험할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교수님을 추구합니다 자세히